정프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다 챙겨야 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잡혔나 보지? 잡혔나 봐요. 카메라에. 아니, 근데 어제 힘들었나 봐. 제가요? 육아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뭐가 어떤 거예요? 막내. 막내 또 잠을 안 자나? 아니면 파리가 들어왔나? 저요? 왜? 아니, 피곤해 보여. 제가? 아닙니다. 막내 얼굴도 잘 못 보는데요. 막내는. 아, 근데 확실히 이제 60일 됐거든요. 두 달. 네, 두 달 됐죠. 이제 거의 통잠을 잡니다. 다행이네. 어려운 기간 다 키웠어요, 이제. 60일이면. 아니, 그렇게 대충 말씀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고생하냐고 물어보. 자, 시간이 없습니다. 욕을 줘야지.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예고해드린 대로 저는 공무원연금 기금운용 단장을 하셨던 거죠? 네. 우리 이창훈 전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뵙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장애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셨어요. 어려울 때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요. 젊은 사람들도 잘해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이렇게 경험 많은 선배님들을 모시고 또 충고를 듣는 게 좋잖아요. 특히 또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원망도 좀 많고요. 원망이 너무 많죠. 네, 그런 얘기들도 같이 섞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우리 단장님이 요즘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꽤 큰 조정을 받았는데. 글쎄, 지금 어려운 장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 관점이죠. 투자 기간으로 봤을 때 어떤 시간 타임 스팬에서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제 나름대로 예측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부질없는 짓이긴 한데. 그런데 제 나름대로 전망을 얘기하면 시장에 대한 지금의 관점을 해석을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아직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장기 추세 사항에서는 여전히 상승 국면에서의 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보면 조정 국면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아주 짧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상황이 나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닷건에 근처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추세 살아있고 중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이고 단기적으로는 다 빠진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오늘 내일이면 바다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단기적으로 바닷건을 치더라도 다시 전고점을 뚫는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바로 가지는 못한다는 측면이죠. 중기의 조정이라는 건. 그렇죠. 왜냐하면 단기 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보면 다 어둡잖아요. 나오는 재료들도 그렇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바닥에 근접한 거죠. 그렇겠지만 돌아서는 게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장기 추세는 살아있는데 중기적으로 조정 국면이라고 하는 거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장기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 있어서는 대체로 20% 이상 조정받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고점이 3300이었으니까 거기서 내려앉아야 한 2700, 2800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장기 추세의 하단에는 왔다. 그런데 보통 가격 조정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는 기간 조정이 좀 있잖아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격을 좀 좁혀놔야 되겠죠. 이격을 좁히고서는 다시 움직이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거랑 나쁜 것들을 쭉 손꼽아 보면 지금 좋은 거는 많이 떨어졌다는 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나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들도 대체로 좀. 그래서 좋을 게 뭐 있나 싶은데 오로지 가격 떨어진 거 하나가 좋은 겁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가격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게 가격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렇긴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올해 들어서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작년에 보면 저점 회사 하면 거의 따블이 올랐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올라왔다고 가정하더라도 2천 포인트에서 보더라도 3,300이면 50%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가격 조정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지금 정 프로님이 이야기하신 좋은 게 없지 않느냐. 그걸 다 우리가 알잖아요. 나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저런 거 다 안다고 하는 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크게 나눠서 예를 들면 주가다 하는 것들을 아니면 주가 지수다. 그러면 그거를 움직이는 요인들을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제일 큰 건 펀더멘탈이겠죠. 펀더멘탈은 또 나눠서 보면 거시경제, 매크로적인 측면하고 기업의 실적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큰 게 유동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사람의 투자심리, 센티먼트 이렇게 보면 제일 여기서 지금 뭔가 시장에 지금 네거티브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 유동성이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지만 펀더멘탈은 되게 나빴는데 장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제일 컸던 건 유동성이고 제로금리에다가 달러를 엄청나게 풀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투자심리가 무지하게 핫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시장을 위로 올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 거꾸로 보면 유동성에서 지금 뭔가 주춤하고 있잖아요. 아직 줄어든 건 아니지만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테이퍼링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동성이 전체적인 통화정책이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를 한 번 올렸잖아요. 한 번 더 올리고 싶은데 상황이 나쁘니까 못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나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분명히 이제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떨어져서 특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머징이죠. 저는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질 사안은 아닌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노는 판이 이머징이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이 엄청 두드려 맞잖아요. 알리바바 주가를 보시면 반토막 났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도 같이 두드려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우량주를 샀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량주를 깔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우량주들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현대차가 30만 원에서 20만 원대였고 삼성전자가 9만 원대에서 지금 7만 원 깨지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되게 안 좋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장기 추세를 끌고 가는 건 뭐냐. 그러면 그거는 펀드멘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펀드멘탈이 그만큼 훼손이 있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올해 경기가 피크아웃한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잖아요. 경기가 하강한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하강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고점이 너무 높잖아요.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7% 얘기하다가 6% 얘기하다가 최근에 IMF에서 5.9% 여전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경쟁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2%, 3%였잖아요. 그러니까 월드 GDP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내려왔지만 이게 경기 하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도 전 세계적으로 무지하게 늘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작년 대회에서 올해 영업이 거의 따블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무지하게 낮거든요. 지금 포워드 PER로 우리 시장이 한 10배, 11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펀더멘탈을 장기적으로 주가가 따라간다고 하면 장기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정책 유동성 이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수급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주체를 보면 개인 투자가도 있지만 기관 투자가 그다음에 외국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관 투자가는 내내 팔다가 이제 중립으로 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내년도 운영 계획을 정한 것 같던데 거기에 보니까 국내 주식을 그래도 조금 산다고 돼 있잖아요. 한 7, 8천억 사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국내 기관을 중립으로 놓고 보면 결국 개인 대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았잖아요. 그걸 개인들이 다 받아 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탁금이 20조에서 70조로 늘어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아도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동조화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는 이머징 마켓 지수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탁금은 70조에서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엔 상반기에만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공모주하고 증자한 물량이 100조억가에 된다. 무지하게 돈 빨아간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안 좋아서 지금 조정 과정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는 살아 있고 중기적으로는 조정 과정에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무 보면 시그널들이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연금 단장님도 국민연금보다는 작지만 공무원연금이라는 큰 연기금을 운영하셨으니까 뉴트럴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크게 사거나 크게 팔지 않으면 대부분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연금은 돈으로 위탁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개인과 외국이 남았는데 이머징이 전반적으로 들어 올리지 않으면 한국은 한국만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진짜 도야청청했던 개인 자금이 사실 예탁금 70조라는 게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이죠. 역사적으로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두 답을 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더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더 살 수 있겠나 그게 저는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올해 초 같은 경우는 계속 살 것 같이 보였잖아요. 부동산에서 이쪽으로 오고 예금에서 이쪽으로 온다. 그게 비투인지 영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이제 후행적으로 주식도 안 되네. 거기다 정부에서도 직장인 신용대출 이런 거 다 막아버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저쪽으로 물꼬를 막는 것 같고 투자단에서도 심리도 꺾이고 그러면 이제 후행적으로 예전에 보듯이 주식을 이제 안 할래. 그만할래. 이런 상황으로 다시 가면 장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를 돌아서 보면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한번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그거를 지금 더 빠른 시간을 압축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양차 관할을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비전통적인 수단이라고 그때 벤 버넨키 의장이 이야기했던 거고 그 후에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뭐 그 수술을 쭉 밟아왔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와서 물가 부담을 느끼는데 이것도 처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2008년도 돈 풀고 나서 2011년도, 12년도에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왔었고 그 여파의 사이드 이펙트,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물론 민주화 그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중동의 민주화 범위라고 하는 게 이집트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촉발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밀 가격의 폭등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밀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데 밀 가격에 폭등하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 중동의 민주화의 범위에 하나의 단초로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거를 더 압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위기 이후에? 그렇죠. 더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지금 보면 돈 푸는 건 똑같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테이퍼링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2009년도, 2010년, 2011년도 테이퍼링 얘기 2013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한 3, 4년, 4, 5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돈 풀고 테이퍼링 얘기 올해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르고 그다음에 그때도 2011년도, 2012년도 재개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금가격도 그때 처음으로 1,000불을 넘어섰고 그거를 지금은 더 빠른 시일 내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면 데자뷰를 거꾸로 돌려보면 그러면 테이퍼링, 원자재 가격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갖고 왔느냐? 안 갖고 왔거든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금을 많이 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소비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공급 요인에 의한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갔지만 공급 체인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물류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제조하는 국가들, 원자재가 됐든 아니면 제조업 기반에 있는 이머징 국가들이 코로나가 더 상대적으로 심하니까 공장 셧다운하고 해서 공급 체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해결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80%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제일 큰 건 유가죠. 지금 전반적인 물가 영향을 주니까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90%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90%이라고 얼마 안 남았고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골드만삭스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유가가 그때 한 100% 가고 이럴 때 150% 간다고 딱 불을 지셨거든요. 그때가 고점이었죠. 그때가 고점이었죠. 골드만삭스가 진짜 기록은 잘 못 맞추는 것 같아. 아니,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150% 간다고 할 때가 고점이었으니까 구적으로 보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페크도 이번에 증산을 충분히 안 한 거고 미국도 쉐일 오일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최근에 환경 이슈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여차하면 전략 방충률을 풀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란하고 핵압상을 다시 한다든지 그러면 이란 물건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롱나라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임금이 오른다. 미국에 임금이 올라서 임금이 유발하는, 촉발하는 인플레이션은 좀 구조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70년대에 경험한 거거든요. 세계 경제가 아주 활발하게 성장했을 때가 60년대, 70년대거든요. 그때는 지금하고 산업 구조가 달랐어요. 우리가 이제 생산의 3요소를 이야기하면 자본과 노동과 기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순서가 자본과 노동과 기술이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기술, 자본, 일부 노동. 이렇지 않을까요? 플랫폼 기업들. 왜냐하면 이제는 노동이 생산을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 중에서 아주 전문화된 일부 노동, 지식집약적인 노동. 이런 것들은 생산을 주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지하게 연봉이 높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노동이 주도하는 지금 산업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임금이 꽤 올랐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교하면. 그런데 그게 구조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되려고 하면 임금 상승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상당 기간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임금이 오른 건 일정 부분은 말하자면 소위 얘기해서 일반 노동, 저임금은 많이 노동시장에서 퇴장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전문 지식과 집약된 어떤 그런 고급 노동들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임금 단에서 노동시장에 많이 안 들어온 이유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돈 주니까 내가 집에 있어도 실업수당 받고 재난지원금 받고 하면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이도 학교 안 가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 노동시장에서 퇴장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면 임금이 구조적으로 올라가기는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미국이 지난번에 테이퍼링 이야기한 건 2013년도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테이퍼링 한 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연말이나 아니면 2014년.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했죠. 초였어요. 그러면 그 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미국 시장은 2014년도에 주식시장이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본격적인 실적장세로. 그래서 저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조정 과정에 있지만 다시 한 번 시장이 올라가는 실적장세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미국이 시장이 좋았고 테이퍼링하고 주가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금리 인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머징 시장도 같이 그렇게 올랐냐. 그건 아니었죠.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이머징 시장은 그다음부터는 박스권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박스피.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놓고 왔다리 같아 왔다리 하는 박스피 장세를 쭉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데자뷰가 있어서 저는 미국 시장을,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야기하면 미국이 전 세계 월드 인덱스를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으니까 선진국 시장은 저는 지금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내년에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머징도 똑같이 좋을까 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는 선진국 자금들이 흘러서 신흥국에 일부 투자를 했다가 단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여건이 되면 다시 본국으로 기한하면서 신흥국은 좀 조정을 받고 더 받고 선진국이 미국 시장은 더 오르고 이런 테이퍼링 구간에 들어간 건데 지금은 현국을 보면 선진국 자금도 그렇게 되고 저희같이 신흥국에만 투자하던 신흥국의 개인 자금 또 신흥국의 개인 자금을 모은 펜션이나 기간 투자가들, 펀드들 이런 것들도 그걸 다 아니까 국내 주식, 신흥국 주식, 자기 주식 좀 줄이고 미국으로 가자 이런 게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그러고 신흥국 전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사실 뉴욕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라는 용어를 잘 안 쓰지만 저게 구조적으로 미국 시장이 저렇게 오르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기술의 발전으로 자금이 역류되는 원래 자금이라는 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가는 건데 신흥국 자금이 선진국으로 민간 차원에서 넘어가는 그 자금이 더 강화되면 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참열성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미국의 GDP죠. 그게 펀드멘탈이니까. GDP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좀 넘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이 월드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어요. 그러면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미국 주식에 대한 전 세계 투자가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충분히 오르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달러가 안정화되는 거죠. 그럼 달러가 안정화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수익률 갭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서 많이 모았다 아이가. 그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야. 수익률 더 올리려고. 그러면 이머징으로 가자 해서 이머징으로 돈들이 들어와서 이머징을 하면 팍 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애매한 게 이머징의 대표주자가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중국이 조금 구조적으로 과거의 중국과 달라졌잖아요. 그게 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은 등소평 체제의 중국하고는 다르잖아요. 등소평이 만들어놨던 체제에서의 중국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가 일당국제 공산당을 한다. 명확하게 보여줬죠. 왜냐하면 천안문 사태를 기억하시겠지만 천안문 사태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등소평이 그때 정권을 잡고 있었고 그때 개혁 쪽에 있었던 건 조자영이었죠. 그런데 천안문을 결국 탱크로 밀었잖아요. 그래서 천 명 이상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치 체제는 확실하게 동상당 독재 체제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소평이 했던 얘기가 흑묘 백묘론에서 공산당이라도 우리는 하여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 자본주의를 따라간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쭉 해왔고 그리고 정치 체제도 등소평이 1인 독재, 모택동의 1인 독재 학을 띄었기 때문에 집단 지도 시점을 만들어서 했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 자본하고 짜웅한 부분이 있죠. 중국하고. 월스트리트 자본도 새로운 자본을 투자할 때가 필요했고 중국은 많은 돈들이 들어왔고 중국의 전통적인 기업들은 국유기업이잖아요. 원래는 다 국유기업이었는데 그중에 일부 주식을 유동화시킨 거 아니에요? 유통주식으로. 그런데 중국의 혁신기업들은 자본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그거는 해외에서 갖고 왔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알리바바잖아요. 마인이 돈으로 손정이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대표기업들은 다 해외에서 IPO를 했다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왔고 해외 자본도 중국의 성장 경제력을 너무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의 중국은 경제정책이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잖아요. 공동 부유론하면서.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정책당국자의 우선순위는 내년도에 시진핑의 장기 집권이 1순위인 거죠. 그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포겐다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부패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막 때려잡으면서 대중의 환심을 샀고 지금은 공동 부유론에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자. 있는 놈 때려잡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저는 생각하기에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하고 같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아까 김소영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과거보다 이머징이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그 통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MSCI 선진국을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100번 얘기하는 거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느 대선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표 많이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사실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사실 자격이 없는데 안 가는 게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FTS이 간 지가 벌써 몇 년이고 당연히. 채권시장 선진국 편입된 게 벌써 몇 년인데 딱 MSCI 그것만 지금 네. 경제,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 10위권이고 UN에서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걸 안 하면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빠져나가고 국민연구도 미국 주식 사러 가고 우리 개인 자금도 미국으로 가면 아니 뭐 우리 주식 시장도 문제지만 환율이 교란되면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정책 당국자들 기재부나 아니면 금융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사실은 주가보다는 환율이죠. 환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율 때문에 그걸 안 연다는 거였거든요.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율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이제 소규모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환율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시장을 통한 통제인데 그러면 시장을 통한 통제에 가장 시장에서 앞서가 있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 어디냐. 주식 시장이거든요. 주식 시장이 안정화되면 거꾸로 저는 환율 시장도 굉장히 안정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어쨌든 MSCI 선중지수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안 되는 걸 매니플레이션으로 갖는다는 그게 아니라 자격이 있고 정당하게 협상하면 우리가 줘야 될 게 있죠. 환율 시장을 24시간 연다든지 그런 것들. 등등 있어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제약 등등이 있는데. 그럼 누구랑 누가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하고 IMF하고 저 뭡니까? MSCI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SCI는 그냥 민간회사인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정부에서 하는 거죠. 기획재정부. 우리는 정부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민간회사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전 세계에 신용평가를 매기잖아요. 국가도 신용평가하잖아요. 무디스 뭐 이런데요? 네. S&P 500. 기획재정부라고 연차매지에 맨날 하잖아요. 국가기관 같아요? S&P 500이나 무디스나 피치나 다 민간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자유시장 경제체제하고 가장 잘 맞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저 높은 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만나시면. 하죠. 아니 진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부도 사실 한 6개월 정도 되면 교체되고 다니고 이렇게 기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들을 유보하는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유보가 유보를 어떻게 보면 다시 개선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모멘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어젠다로 삼아서 해볼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청훈 단장님과 함께 우리 시장 현재 상황에 대한 뷰를 한번 좀 여쭤봤고요. 저 말씀은 좀 정리하죠. 장기 추세는 살아있고 중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이고 단기적으로는 대체로 파는 국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을 때도 모시겠습니다. 알려주신 우리 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